다음은 민족 강자 아카데비라고 해서 우리 민족단체는 역사, 문화, 철학, 전통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에도 쭉 제한사항, 거리사항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 공동회장님, 임원님 중에서 이런 두 분야에 연구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능기부 차원에서 저희가 한 20분 정도 연구하신 부분을 발표를 해달라. 물론 20분 내에 다 할 수는 없지만 20분 안에 그 분야에서 연구한 분야를 메시지 전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더 궁금하신 부분은 메일이나 전화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자료도 또 받으시고 또 같이 공부하면 서로 간에 정보 교육도 하는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단체는 많은 역사를 하겠지만 공부하는 민족단체로 거듭나야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안이 되셨기 때문에 민족문화 아카데비 강자를 한 20분, 30분 정도. 그래서 앞으로는 추천해 주시면 어느 분을 보시고 싶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그분한테 한 달 전에 부탁을 드려서 한 20분 정도 미니 강좌를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순서로는 한문화재단의 조흥분사원총장의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20분 정도 어떠한 주제, 주제에 갈락갈락 나눠서 오늘 발표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조흥분사원총장 손장님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조흥분입니다.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저는 역사 연구를 하기 전에 족보 연구를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족보가 연구하다가 그 위에 역사가 신화로 스가가 그리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을 키기 위해서 결국은 역사 연구를 하게 됐는데 주로 상고사를 중심으로 관리했습니다. 오래백제, 다야, 신라, 이전의 역사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20, 한 18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결론적으로 이 역사를 7만 2391년의 역사다. 지금 다니니. 그렇게 설명을 내놓으십니다. 제가 영광을 여러 어르신들께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역사를 중립하면서 지난부터 중립하면서 모토를 기재했습니다. 이 구호를 중립했는데 역사를 중립하고 남북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국토를 또 회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계 평화를 유지시키고 인류가 전부가 평등하게 그래서 홍인이나 니가 세계를 만드자 이런 구호에 대해서 제가 지켜봤습니다. 우리 연호는 다 시선식비 단계가 있고 인연호가 있고 한기까지 한국기관선으로 따져서 9,210년부터 대천으로 5,510년 단계로 선천사를 중립합니다. 회사님께 제가 어릴때로 추론해서 한당국에 나온 23,182년 이것을 한국시대 이전에 한인, 하라미시대 이전에 역사로 부도지에 금주가 된 기국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해서 역으로 순천시대, 중천시대, 구천시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을 성경문에서 대입을 했으면 63,181년이 마고시대로 이렇게 대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마고시대 첫 마디에 천부라는 용어가 팍 나옵니다. 이미 천국의 역사들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노를 제가 붙여봤습니다. 72391년이 올해의 계산입니다. 제가 계산한 연도 연대를 계산한 방식 공식인데요. 다 아시겠습니까? 63,182년이 한당국이 삼성기 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 하라미시대가 10대 33,31년이냐 아니면 구도지에 각 천년 시대에 있습니다. 한인, 하라미시대가 약 천년 그 다음에 그 전에 유이시, 하라미시대가 약 천년 그 다음에 항공하라미시대가 약 천년 그게 합 3천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63,182년은 한국 한인, 하라미시대 또 항공하라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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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마고시대로 63,182년이 대비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봐고요. 선천시대 중천시대 후천시대로 있는데 마고하라미시대가 중천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고하라미시대 항공하라미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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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시대의 천부를 개성했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시대는 마고시대 중에서 항공하라미시대가 시작된 거를 후천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주 1년이 119,600년라고 했을 때 3등분하면 43,200년년 시작됩니다. 마고시대는 중천시대고 후천시대를 개발됩니다. 그리고 3기전 7,197년 각자전부터는 한국시대로 이렇게 역산됩니다. 역산됩니다. 그런데 이제 119,600년은 여기선 여러 기록에도 있지만 실제로 태양계 1년은 약 2년년 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은하계가 회전을 하고 있는데 지구가 태양을 통해서 365일입니다. 366일도 되고 하지만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 중심으로 해서 한바퀴 돌은 약 2년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절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지구축 축과 또 북벅성 이런 6만강계에서 129,600년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 순천시대 중천시대 후천시대 갈 때 과연 그러면 연대가 안전수도 갑자나 또는 개연냐 라는 연대기준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거를 제가 근거기록을 찾다보니까 3.15공장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3.15공장에 보면 3.15공장에 3.15공장에 보면 2.15공장에 정국은 6.15공장에 6.15공장에 1회 그래서 3.16공장에 2만촌 960공장에 그리스 여기서 5.190 그리스마 태백사제 이루신 분은 당군하라고 해도 되지만 항문하라고 해도 됩니다 태백사제 여기 단묵화에 보신 분이, 그래서 여기서 제중갑자 무신, 요게 단묵한 아버지가 출연하신 거거든요, 무신 년이. 그런데 그 전에 단묵한 아버지께서 출연하신 때가 이 갑자 년인데, 3,897 년인데. 2,897 년이면 2,898,897 년의 갑자 년인데, 실제로 갑자는 배달할 때, 태우기가 갑자를 제일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가면 2,898 년의 갑자 년의 갑자 년의 갑자 년의 갑자 년의 갑자 년의 갑자라는 기준이 잡혀서 전비가 예전에 내로 곧 왔다, 아래를 해보십니다. 다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아까 3,000년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구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고승을 떠나서, 마고승을 떠나서, 약 1,000년에 겹쳐서 정착을 했다. 그때 시대가 바로 방문식, 하람식. 그 다음에 천년, 천년 회사 합 3,00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낸 하람이도 약 7년, 유린 하람이가 약 7년, 가낸 하람이도 약 7년. 가낸 하람이도 약 7년, 가낸 하람이도 약 7년. 그러면, 서기전으로 따지면, 죄송합니다. 서기전으로 따지면, 서기전 7만 3천 7천 개인 회원에 시작되어 가지고, 서기전 7,197 년까지, 9만 3천 186 년을 마고승에 있었다가, FTB 한사 등을 공간의 분석을 시작하는 것, 사반으로. 서기전 8의 분석은 분석에서, 수태물 곽목 방향을 공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수태물 곽목의 분석이행으로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약 2000년이 흐른 뒤에, 한행 할아버지 시대 때 이미, 이 부족이 이미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은 뭐냐? 유인하라흑이실 때 이미 구족이 구구족이 완성이 되었다는 거에요. 그래서 하는 하라흑이 되어서 구구족을 이끌고 구구족의 시조들을 이끌고 나라를 정비했다고 해서 그게 나오냐면요. 참전계경 총련회 나오고 을포서 오그레아 시대 때 을파수 선생이 전수한 참전계경 총련회의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구구족을 하고 그래서 유인시에 대한 기록이 우포지의 땅나라에 오신 인류의 시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이야기는 산신령의 시조라 보십니다. 유인하라 보십니다. 그래서 저를 가시면 독성나기국에 또는 산신라 나반 논자랑 함께 우리 기록한 나반 할아버지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할인하라아버지 이전에 삼신으로 모셔진 이신기 할아버지다. 이신기 할아버지다. 나중에 우리 폐널라가 그 다음에 당군조선 대구이라고 당군조선 대구이라고 불러지는 족속이 아홉 족속이 있는데 이 분포를 제가 중국육사와 함께 분포를 해가지고 제가 측정을 중입니다. 마구성에서 동북쪽으로 이렇게 흐드지니 그니까 중심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동쪽으로 가는 곳을 두고 하늘을 보고 동쪽으로 구조기 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동북조선 시기 때까지 이뤄집니다. 구이족 우리 황족이 중심이고요. 황이가 왕족 우족 양족으로 좌편족으로 이렇게 나눠지고 스토겐의 족 동쪽의 남쪽으로 이렇게 동북조기 정립이 있습니다. 이게 구이로 분리 물론 중국 시대에 중국에서 삽동반도 지역의 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는 별도 내륙구이라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동북조선이 국무종교로 이루어졌는데 그 중심지가 이제 구조지를 보면 이 동북조선도 삼만이지만은 삼만제도지만은 사보라 해가지고요. 동서남북으로 방어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이쪽이고 연해수쪽이고 남쪽이고 서쪽이고 북쪽입니다. 중심이 어디냐 백두산입니다. 백두산에 천부장이고요. 동서남북으로 사보라 이렇게 방어 동기지 그 체제로 해서 이렇게 우리는 사보 제도가 있는데 동쪽은 적에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방어하는 체제가 덜해도 되기 때문에 망과 흔한과 지향을 삼만적으로 정의시킵니다. 이것이 다른 동무송 봉북 봉북입니다. 여기가 이제 하은주 하은주 하은주가 되기 때문에 요게 구주라 그죠. 역사적으로 구주라는데 방중조선은 36주입니다. 대배라고 큽니다. 최소한입니다. 별이 나오다니다. 요게 삼천리에 삼천리에 이에요. 근데 방중조선 땅은 백두산을 기증으로 삼천리에 삼천리에 그래서 육천리에 남은구라면 삼신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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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 인거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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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로 당 방중조선에 적쪽이고 방독이고 그게 구의라는 것은 구의 중에 하나입니다. 구의는 구의 중에 하나입니다. 중립부위는 내립부위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구속의 부위가 아래다. 중국에서 왔을 때도 동미라고 했을 때 조그만 지역, 상동지역을 중심하고 있습니다. 내중리가 지도상으로 반응도 설명이 많았구나. 중국이 중화라고 했을 때는 주나라 때입니다. 동미라고 말을 칠한 마음을 내줄 수 있는 일을 따지면 쓰기 중 1198년에 동미라고 말이 시작되요. 거기서 나중에 언제 지어지냐면 중국 시대 때 지어집니다. 여기에 동의가 있고, 상동지역에 동의가 있고, 북쪽에도 방문조선을 지칭했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합니다. 그것은 공자의 칠세손인 공자, 추리나 사람이 지은 공사선문에 분명하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해달라고도 동의라고 지칭을 해놨어요. 자부선인이 동의 출신으로 역사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경험했고요. 제가 아마 어떤 기록이나 이런 걸 보시면 유부한 분들이 선을 보시면 제하고 아마 좀 저처럼 한 겁니다. 요거는 제가 영국을 아주 추적추적추적한 겁니다. 천자란 말은요. 천자란 말은 천재의 장압으로 완전 별개입니다. 그래서 한방국기의 선승계에 보면 신천왕을 이 사계에서는 천자, 우리 천자치별하게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볼 때는 완전히 만발입니다. 천자라는 게 다 천왕입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를 써야 된다. 천왕, 그럼 천왕으로. 그러면 어떤 위기질서가 있냐면요. 제가 결론을 뭐냐면 천자라는 것은 천국의 자자이다. 이게 결론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아니냐면요. 하늘의 아들, 아들 겸이라는 뜻이죠. 아니군요. 그래서 임금의 위기질서를 받으면 천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천왕이나 천왕이이고요. 그 밑에 당문조석때는 삼하늘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반 적을 보겠습니다. 한, 열하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천군이라고 있는데요. 천군은 한에도 속합니다. 한은 우리식으로 지방의 왕이라고 하시고요. 한, 왕입니다. 지방의 왕입니다. 그 또 한에 대해서 의기질서 따지면 천국이 제일 밑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봉구 백자랑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다가 천자를 붙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에서나 스스로 천자라고 하잖아요. 중국의 왕을 거기서 당조선에 볼 때는 제후라는 거예요. 당조선이 천국으로서 자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후라는 겁니다. 여기 자 그러면 태삽불우 그런 진한이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부속은 구려국의 군입니다. 천군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요. 천군은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천자는 제사장이 될 자기가 없습니다. 다만 명을 받아서 제사를 지내거나 고천을 할 수 있습니다. 고천이 뭐냐 하면 고고섭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천자가 됐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음해 주십시오. 허락합니다. 고말분자에다가 신양 받은 게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천군 이상은 직접 한결에 제사해 줍니다. 천신에 범차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치후 천안을 중국 귀국에 세뇌되어 가지고 천자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국 분명하게 천왕이나 천중팡이라고 모셔야 된다는 거죠. 시국 천자라고 하면 만발입니다. 제가 볼게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둘째가 둘째가 세 번째인데 사공구 지수기능 불공덕비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왕 때의 일이 아니고 순림군 때 자기들은 그때는 다문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서기전 1267년 불가시기 때문에 사공입니다. 그래서 우는 사공은 뭐냐면 나라를 건설단 말입니다. 그래서 치출을 받았는데 이 우 가 세운 비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 사이트에서 복사한 때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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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에 보면 세탁사관리나 사계에도 금방 기록이 있습니다. 또 내용을 보면 남은 내용을 그 다음에 그 그 우리 기록에다 고구르키에 나그리 보면 구가 형산 남아 형산에다가 구가 지수기를 세워둔 나와요. 구구를 세웠다 나와 있습니다. 그 기록을 추대하고 올라가다 보면 서기전 267년부터 이 사이에 세워지는 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우에는 또 손이 반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우가 다시 또 왕이 됩니다. 이제 서기전 그래서 그 전의 시군요. 그 우는 그 당시에 우가 왕이 되고나서요. 평화시대가 아닙니다. 당릉노선에 사대인 이루시하고 전쟁을 하면서 한 30년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능력이 없어요. 이것은 안되셨느냐. 시수를 완성하고 나서 세워둔 바로 몇 년 사이 이 친구의 60년부터 약 20년동안 이것은 송나라 때 아까 빌석을 보고 송나라 때 탑본한 빈입니다. 탑본을 해가지고 만든 빈 이것 내용이 아까 나오는데요. 77자입니다. 왕나라의 양신이라는 사람이 해동을 했어요. 과동룡이라 그러는데 과동룡을 해석한게 이 77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조금 한자가 좀 이상하는데 어떻게냐면 안 맞더라고요. 이쪽 인간 안 맞아요. 그러면 글자로 보면 승재활자 입고좌경 주저여등 도수지문 창신홍류 이맹반이형 구려망가 숙한목정 지영형절 진망불신 광부평정 화태형 종소사쇠 노여신인 불세혼사 남독 건형 의대식 비방 비명 창신경 이렇게 십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꾸가 단군 할아버지와 태자부부를 모신 강불가 여기 있습니다. 신은 모셨어요. 자 여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5월춘체에 보면 우여일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꾸가 태자부부를 만나게 되기 위해서 백의 기도 안 들어갑니다. 백만가지 죽여서 제사를 질이요. 그 제사 질이요. 이 내용은 중국 기록에도 거의 80% 이상 딱 석취하는 기록이 18살이나 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 영틴이 아마 이렇게 해동을 거의 확확하게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흐목 선생이 비슷한 글 똑같은 글인데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해석이 안됐다는데 이거는 시수에 가하는 겁니다. 시간 나실 때 하시고 제가 넘어가야 됩니다. 시수의 영상은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노후 최수기능금 구로공대표는 사봉구가 승리전 227절 이후 47절 사이에 시수에 성공한 후 남아 현상 구로공에 시어 확 드립니다. 자기 지수기능금 말이 아닙니다. 태자부에 봉을 공덕을 시킨거에요. 아 이거 너무 복잡한데요. 요순시대는 당릉 할아버지 총의 시대입니다. 요순 태평 시대였던 요순이 이런게 아니고요. 당릉 할아버지께서 시수 그 다음에 순을 용서하는거 용의금을 불복시킨거 이런게 다 연장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당릉 태평 시대다. 초기 초기 네 하수 제가 인내를 합수되게 감안하는거에요. 중국 역사 사교하고 우리의 기록하고 면대순으로 쫙 펼치는데요.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시작했으면 그 다음 내번째입니다. 한자로 우리의 기록이다. 제가 근거를 설명을 해드릴건데요. 그냥 한자가 우리의 기록이다. 이렇게 하면 근거다. 근거 대화라. 했을때 한번도 민족이 남아있다. 우리말에 우리끄리 실제로 남아있습니다. 8자에 살아있는 가리토는 유노선시대 때 38쪽으로 전개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가리토는 글자가 가리토는 말은 아니지만 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자가 뭐냐면 제가 붙이신 것이 산음문자 즉 상향문자 겸 소리 글자라고요. 담당국에는 을부록선생이 38자를 찬에다 나오지만 단기 고사에 보면 을부록선생이 38자를 정선에다 나옵니다. 엄정하게 선발 권하다고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거절의 이익입니다.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기억하는 요걸로 정립시키고 정용하고 니은을 높게 정용하지 그런 식으로 해당으로 자 그러면 우리말에 뭐가 남아있네요. 우리말하고 한자하고 소위 한자하고 또 우리 가리토하고 뭐가 무슨 연관이냐 이게 정용이 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우선 말씀드릴게요. 팔 팔이 여덟 아닙니까 팔 그죠 근데 이것도 팔 안합니까 팔로 팔이란 사람은 우리나라 한국사밖에 없어요. 우리말 쭉만한 팔을 안하기로 쭉만한 그런데 이 팔을 보면 손가락이 10개 아닙니까 그죠 10개에서 2개를 뺏습니다. 팔이 이것이 저기 약자로 10개 쓰이는 바꿉니다. 그래서 팔로 의미입니다. 팔으로 팔자가 언제 팔로 바뀌는 도 fiance 여기 여기 이렇게 요게 이렇게 가지고 바람 이렇게 이던데 이opoly 이렇게 키우는 이 이 Nigeria 이렇게 열 빼기 분비. 한글 자를 두배요. 음또과 훈복이 된 건다. 그러고 보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까끔은 이렇게 나요. 그런데 여기 빌내요. 세모로 변하고 이렇게 변하면서 5로 변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지금의 한자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요거를 찍으면 요거선 뭐 5로 변하는 게 확실한데 요것이 바람이 닿았을 수 있네요. 요게 뭐냐면 닥쳐서 쓰인다는 거예요. 뭐가 닥쳐서 쓰인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열려가서 쓰인 건데 이 모양이 변하면서 가린토식으로 이럴 때 다 쓰고 있긴 한다고요. 요거를 이해하려면 요거를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넉사는 대목이다. 원래는. 원래는 네모예요. 근데 선언방법이 요렇게 적으면 명기형으로 변해가지고 너로 돼서 넉사다. 넉사로 이렇게 변합니다. 변형이죠. 근데 이거를 각골부식으로 지금의 한자식으로 변형이 좋으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C역 R이에요. 이게 사로 읽힙니다. 근데 요게 변해가지고 지금 요 사로 되는 거. 요 변해가 하는 형태가 사로입니다. 터피 윤도절에 그런 글자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읽히게 돼요. 그래서 이 글자를 읽는 방법이 글자 모양이 변하면서 한 글자를 두 가지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로 그러면은 한 글자를 딱 있는 방법이 두 가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읽는 글자를 칠 때 하나가 지폭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사 하면은 그 중말로 만약에 써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사 했는데 못 알아보면 넉사 대신 그러면은 바로 딱 알았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4 5 6도 마찬가지예요. 8에서 2로 변해요. 이게 바람이 변하면서 6으로 한자로 변하고 요 바람이 요에다가 ㄱ 6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다시 바톱이 6으로 바람이 다시 또 생깁니다. 그래서 6 6으로 한 글자를 지침합니다. 7도 가끔 만에 나오는 거 하고요. 우리 저 명교전의 신경자하고 또 다릅니다. 원천적인 글자가 우리 끌어가 보는데요. 7자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네모에다가 ㄱ 7자입니다. 이것이 변형되면서 세모로 되려고 이렇게 변형이 되어있습니다. 요게 지금의 7인데 이것은 1. 1인데 거꾸로 읽은 9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7, 7이라는 거죠. 7, 7은 글자 하나밖에 지침이 안됩니다. 9도 마찬가지입니다. 9는 10에서 1의 글이에요. 요거를 딱 세우면 9가 되어있어요. 우리말로. 우리 글자. 가득토를 읽을 때 그런데 변형이 되가지고 요는 한자로 9가 되고 요 9를 읽을 때 딱 ㄱ 7입니다. 아흐로 읽습니다. 이 아홉 9. 아홉 9 하면 요 글자가 찾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읽어봤는데 글자가 변해온 그 글자를 분석해서 우리말로 읽으면 우리말이 다 남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의 글자는 한자는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1, 2, 3, 4, 5, 6가 시행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읽을 때 가리토 시행 발음이라는 거죠. 언제 발음이냐. 당독수 때의 발음입니다.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거의. 물론 칼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좀 변해요. 왜냐하면 말하고 또 부근하게 되어서 결론하게 되어서 이 같은 발음이라도 시대 발음이면요. 음이 분석하게 되어서 파세입니다. 매우 부근하게 되어서 그 다음 제가 이를 붙이는데 그 글자 수 소리하고요. 모양하고 똑같이 일치하는 글자가 하나만 알기 아까 이야기의 유리사죠. 지방적이라는 거에요. 대표적으로 왕. 왕이 왕이 왕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왕이란 말이에요. 바로 모를. 거꾸문자에 저기 건물에 보면 이 왕 밑에다가 도끼모양으로 세모로 되어 있습니다. 도끼나처럼 근데 원래는 도끼모양으로 도끼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뭐냐면 왕관이나 또는 투구 모양 그게 밑에 이 밑에 글자가 동그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 안 으로 있는데 음이 하나로 되어 가지고 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글자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기다 시간당면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동작은 마지막이에요. 성립 동작을 읽는데 이것을 각골문 형태에서 흔적을 해보니까 이렇게 동그란 발음이 나와요. 과심이 있으시면 요구 한번 해보십시오. 한자의 원자 은 우리가 임명 발음으로 된 글자이고 삼행문자다. 즉 삼행문자 입구로 소행문자다. 그렇게 보십니다. 그게 제가 비친게 삼행문자입니다. 배달아다 지대 때 삼행문자입니다. 바람풍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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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비어 부순되도 있습니다. 그 안에 바람 모양 불 모양이 0으로 들어가면서 풍으로 있던지 또는 0 형도로 보람 이렇게 풍 또는 바람 또 아마 그거를 유무하신 분이 지금 보니까 풍 이런 식으로 읽었다는 거죠. 그것이 비록이 되었고 풍 바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것은 풍 같은 글자입니다. 뿐만 다르게 빌려왔었고 원래 같은 글자입니다. 시험 안전하죠. 자 제 끝입니다. 우리의 가리토가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어떤 당자들은 유보인이라는 그 소상 유보인이라는 소상 유보인의 청문이 있는데요. 그것을 유보인 위자가 되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당문조선의 역사가 막 당겨있기 때문에 뭐 위작이다 아니여서 상관없다. 후시에 짓더라도 당문조사도 역사가 기록이 되어있기 때문에요.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글자를 자기 남대로 만들었었다는 이런 글자가 여기 이 아래 있잖아요. 이게 반자음입니다. 무엇을 왜 그러냐면 이게 이 자잖아요. 이 자의 인정문이에요. 그렇게 이 글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거냐 실제로 여기 글자가 있어요. 이걸 제가 다 생각을 했습니다. 뒤로 잘 못 읽어야 되는데 여기에 여기에 보면 세기적인 5년경에 왜 희매하는 사람이 이거를 딱 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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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받나는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러면 읽을때는 읽을때는 읽을래요. 한자식어로 한자 문장 한 문을 읽으시고 호미가 유구하고 호미가 유구하고 신하도 무허가다 너흐가 무사 호미가 하이사 요금 타마 두비보리 타마 요가 요가 수이시다. 이렇게 1번씩도 아니고 우리마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한 100번 읽었습니다. 2000년도에요. 이 친구들 10년도에요. 호미는 이런 말로 다답니다. 호미가 유구하고 유구라는 말로 우리가 맛있다. 유일히 보물다. 노무는고. 신하 이런거냐면요. 일본말로 표현을 못했기때문에 신협이다. 신하도 무허가 무허가라는 한자이죠. 무허가라는 것은 끄끄무신노래라. 이 한자말로 풀어야되요. 그래서 화이가 읽다보니까 이남시말이 아니고 설계전 5천년시대의 말이 아니고 조선시대말이네. 그것을 뭐냐면 후대했을 때 아마 조선시대 때 해당돼 뗄 때 말투에요. 일본사람이 조선말로 조선말라고 이런 말을 시키네요. 그 다음에 노후어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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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신부터 왔습니다. 오늘누란 하이샥에도 다른 경교로 사회를 천사에 해당됩니다. 아마 또는 아마 또는 두디돌이 입니다. 이게 뭐냐 요게 바로 두지주예읍의 추장 이거 뜻입니다. 돌이는 추장입니다. 두드돌이 두디는 두지의 고미래입니다. 서기전 1173년 예읍의 추장은 소신모래가 바닥을 얻으셨죠. 그때 여수위가 가서 천인했습니다. 그 두지 주권이 바로 두비랍니다. 그 후손이 천조대신까지 내려갑니다. 하마 요하유. 요하유가 바로 천조대신입니다. 요하유는 천조대신이라고 이름 불리기 이전에 이름이에요. 대일령 입니다. 대일령을 이름으로 이러면 오하유이지. 오하유. 오하유 대 리얼방울이 제능이 되어서 탈락 하고요. 근데 오해 대일할 때 해자 이잖아요 . 이 역힘 동하유는 오교 합니다. 이런 변형현상을 뜻했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 나요. 근데 역사를 하면 단옵니다. 요하유는 천조대신에 대일령으로 되죠. 대일령조 그 후에 천조대신 이렇게 바뀝니다. 존령보다 높은 게 신. 그러니까 수위 시도다. 수위는 편하게 쉽게 시도다 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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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천조대신이 이세 시도다. 편안하게. 잘하고 있다. 이 소리 아닙니까. 이 소리가. 자. 여러분은 두디 돌에다 했을 때 에읍 추장에 독보를 하시는데요. 요하유 천조대신은 그게 서기 전 890년 약 900년 전에 해당됩니다. 그때 일본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일부 땅을. 3도 땅을. 어디로 그시 했냐. 처음에는 왜 예국은 아까 동쪽. 예족이라고. 저기 우족이라고 했는데 동해. 연해주. 백두산 동쪽 부인다. 그쪽에 살던 동쪽들이 남쪽을 내려오면서 충천 과장을 그쳐서 . 이렇게 경도를 발랐다 보십니다. 그게 어제나. 요하유가 김지일 때가 서기 전 900년대. 그전에 물론 국산길 쪽으로 이루어진 시대에. 그땐 아마 하야 쪽이 아니냐. 그런데 또 어떤 기록에 의하면은 기본 쪽이 기록이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 천왕일 때 안 읽습니다. 분명 와이다. 천왕은 천칭입니다. 천칭은 와이 아니에요. 천칭은 반역자일 경우에요. 신고 천왕이 아니라 신고 와이다. 그냥 신고왕. 반역을 했어요. 은제. 서기 전 660년에. 자기 형제들이 죽였는지. 실제로 죽였는지는. 공부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죽였다고 해요. 다다. 7년 동쟁은 역사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3년 안에 터지고요. 형제들이. 그런데 신고는 원래 제후가 아닙니다. 협약 후에 그냥 현재에요. 협약 후에는 누구냐. 고반명입니다. 일본 역사적으로 다 기술이 있어요. 고반명. 우리 기록에는 대반명이라고 나옵니다. 예. 한상구에 딱 나와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시간만 이상 이것으로 제가 유무한 것을 확정하게 소유해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투어 박수로.